자 우리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개념태제 미적분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 개념태제 미적분 강좌는 나름 또 아주 중요한 변화와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통합수학에 야누스 미적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뭔가 이름이 거창하네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통합수학 그러니까 지금은 무늬과 통합이 됐잖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대로 하면 개꿀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려운데 확실하게 좀 해놓으면 엄청나게 나에게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고 자 쪼개고 슬로건부터 하려면 쪼개고 묶어서 재배찬이기도 말이야. 대상이 있겠죠. 누구를? 누구를? 기출이에요. 기출. 미적분은 그 어떤 과목보다 기출이 풍부하고 어려운 기출들이 많은데 그래서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유형, 새로운 조건의 형식 같은 거 안 나와요. 이미 아주 풍부한 기출이 있어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된다니까.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쉽게 하지만 조금 슬림한 형태로. 이게 지금 미적분 문제들의 전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전 문제 중에 좀 어렵고 복잡했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쪼개. 쪼개고 다시 묶어. 그런데 원상복구가 아니라 딱 현행 스타일에 맞게, 현행 구조에 맞게 묶어서 또 재배치합니다. 재배치란 말에는 뭐가 담겨 있기도 하냐면 2023년을 거쳐오면서 미적분의 특정 유형이 약간은 뭐랄까요. 공개적으로 교육청 쪽에서 이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어떤 지침, 비슷한 가이드란 같은 걸 스스로 만들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그걸 완전히 버리냐. 그렇진 않을 텐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꽉 채워서 다 한 사람은 사실 혹시 또 모르니까 아니면 뭔가 길이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그 안에 합리적 핵심을 다시 바꿔낼 수도 있는 거니까, 계승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도형과 극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에서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그런 의미의 재배치입니다. 개념 대재배적분은 그러한 틀을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2.3점은 바로 완성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교과 개념만으로 충분하고 내신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2.3점은 바로 완성할 수 있게 하자. 교과 개념 뭔지 알겠죠, 여러분? 아직 내신을 안 한 친구도 있을 거야. 우리 고3 학생들은, 예비고3 학생들은 대부분 다 내신 안 했겠죠. 이 강의를 통해서 교과 개념을 당연히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총망락. 다 가르쳐요. 이것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도 쫓아올 수 있게 다 가르칩니다. 하지만 수학을 좀 깐깐하게 공부하자는 취지로 증명과 확인 학습을 다 병행합니다. 증명 다 써놨고요. 확인 학습. 증명 주요한 것들을 다 해줄 거예요. 확인 학습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쫓아오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고3은 1학기 내신 대비도 가능한 그러한 강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전 개념의 최적 적용. 이것은 있잖아. 수원수2랑 좀 달리 실전 개념은 수원수2가 수원수2의 실전 개념 많이 흔들렸어요. 수원수2는 실전 개념 위주로 공부하면 사실 굉장히 우회하는 길을 가는 거야. 이미 기류가 크게 변했는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수원수2의 실전 개념이야 이러고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서 다 폭망갑니다. 그게 아니고 수원수2는 현재의 어떤 출제 기조를 잘 읽어야 돼요. 하지만 미적분은 과거에 나왔던 실전 개념 다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쪼개고 다시 묶어서 재배치하는 형태. 알겠지? 실전 개념 최적 적용을 하겠다. 수능 3점 수준 개념 적용력을 완성할 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쪼개서 3점 수준의 모양새부터 가르치고 익히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들을 보면 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4점은 확실한 로드맵을 그리는 것으로 하겠다. 이것은 4점은 미적분 4점은 한 번에 완성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 퇴제에서 그 기본 얼개와 확실한 실전 개념의 로드맵을 보여드리겠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앞으로 공부를 더하고 기출을 확실하게 풀고 문제풀이를 병행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킬러문학이 적용된 모든 실전 개념 다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해체해서 가르친다는 게 핵심이에요. 축소와 재구성으로 4점과 중킬로 대비하겠고 빈출형은 5개의 특강. 이게 책에 맨 마지막에 특강이 5개가 있어. 아까 나중에 목차 보여드릴게. 뒤로 빼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조차 필수와 참고로 구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아주 중요한 필수가 여전히 있어요. 특강 중에도. 하지만 이거는 조금 후순위로 마지막에 참고하면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걸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볼게요. 여기까지가 정규목차야. 교과 개념부터 해서 수능 실전 개념을 쭉 정리하면 여기까지가 수혈의 극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적분입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특강 5개를 뒤에 붙여놨는데 이게 특강 5개인데 도형가급수, 도형가급한 정의대남수화비분법, 탑성은사그래프, 항등시가적분. 공개적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저격당한 게 이거야. 이거는 좋지 않은 교과 외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특정한 방향의 확풀이법에 유리한 거야. 이런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받은 두 가지 주제. 이 두 개는 있잖아요. 강의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거 가장 우선적으로. 이거 정말 순위 정말 잘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이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뒤로 이렇게 좀 조금 빼놓고 잘 판단해가면서 하면 좋죠. 강의 다 해놨어요. 내신에서 나올지도 모르잖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오히려 되게 중요한 두 개를 알려줄게. 되게 중요한 두 개. 첫째, 정의대남수화비분법. 이거 필수. 올해도 두 개 나왔어요. 올해 국평이 하나, 수능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함수. 이 미분법인데 이쪽. 음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매개남수. 특히나 음함수랑 합성함수 쪽에 미분법 문제예요. 하지만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겨야 되거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고 얘는 오히려 더 강화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연습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있어. 항등식과 적분이라고요. 항등식과 적분. 자, 이놈은. 주제는 사실은 되게 슬림한데 낯설어요. 그런데 또 곧잘 나와. 그래서 얘도 절대 버릴 특강이 아니야. 도형과 급수는 이제 당연히 저격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출제비도가 좀 약한 녀석이라 이거를 막 맹신할 필요도 버릴 필요도 없는데 이 두 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익혀야 될 것이다. 나중에 BTK 위적분가면 이런 거 앞에 배치해요. 앞에 반드시 한번 빠르고 정확하게 익히면 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배들의 추천을 여러분 받았을 텐데 얘기했듯이 뭐래요? 가장 간결하게 하지만 할 것은 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미적분 과목의 모든 기본 개념과 기출 요소들을 다 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슬림한 형태로 가르쳐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3이든 N수든 간에 미적분의 가장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추천 대상은 미적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해본 모든 수험생이랑 가끔은 미적분을 양치기로만 하다가 좀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정의대남수와 미분법 그 특강 3 있죠? 그 놈은 한 특강 3이었나? 특강 3. 이거는 사실 진짜 일주일이면 틀을 잡을 수 있거든. 그런데 한 2, 3년 해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미적분 양치기의 한계를 느낀 수험생이라면 개념 퇴제 미적분으로 그 결을 잡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